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청난 집착으로 아들내미를 파혼당하게 만든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 불쌍하다고 쪽쪽 빨아대는 더 그지같은 딸내미 두 모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엄마한테 미친 미저리라고 온갖 저주와 쌍욕하고 도망을 가버린 예비 새언니 때문에 결국 엄마가 쓰러졌어요. 원제 저희 오빠 파혼했는데 그 여자가 너무 미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후반 그리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한테는 나이 서른에 3년 동안 연애했고 자기랑 동갑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오빠가 있는데요. 작년 9월에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며 처음으로 이 언니를 우리 식구들에게 소개해 보여줬었고 그래가지고 원래 예정이라면 지난주가 이미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지같은 꼴이 나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글 써봅니다. 욕 좀 해주세요. 아주 옛날부터 몸이 되게 안 좋았던 우리 엄마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 맨날 짜증내고 틱틱거렸던 저와는 달리 저희 오빠는 정말 효자였어요. 특히 엄마한테는 더더욱 잘했죠. 이러다보니 저희 엄마도 아빠랑 제가 아니라 오빠한테 더 크게 의지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말도 그렇게 했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다. 여하튼 작년 9월에 인사를 왔었고 오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살고 있는 그 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자취를 했나 봅니다. 약 1년이란 시간 동안 나름 열심히 준비하면서 대출받아가지고 집도 구하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저는 뭐 모든게 다 척척척 잘 돼가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저희 집은 두 사람을 도와줄 형편도 못될 뿐더러 지방에서 음식점을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오빠의 결혼 소식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고 달갑지 않았던 건 뭐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바로 이런 부분을 자주 표현했었고 오빠를 보내는 마음도 너무 서운해서 그런지 자주 울기도 했고 또 가끔은 오빠한테 토라지기도 했습니다. 아들 미워! 그리고 초반엔 언니한테도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의 현재 감정과 여러가지 서운한 부분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긴 했지만 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막 나쁘게 이상하게 괴롭히거나 그렇게 말을 한 거 절대 아니고 상냥하게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닙니다. 물론 제가 봐도 때로는 엄마가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뭐 상대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워낙에 몸이 안 좋은 엄마니까 오빠랑 이 언니가 먼저 알아서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받아줘야죠. 막말로 우리 엄마가 옆집에 사는 아줌마도 아니고 누가 뭐라 해도 엄연히 자기 시어머니잖아요. 여하튼 처음엔 전혀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그 언니한테 따로 연락을 하거나 어쩌다 가끔 다같이 밥을 먹고 돌아서면 그런 날마다 저 두 사람이 그렇게 오지게 싸웠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엄마는 그 언니의 눈치를 보면서 언니가 없을 때만 몰래 몰래 아들인 오빠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엄마가 무슨 대역죄인도 아니고 왜 이런 취급을 하는 거야. 너무 불쌍해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막 나설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그냥 엄마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다가 한 달 반 전 어느 날 저녁에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로 엄마 나 결혼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래요. 너무 많이 싸우고 특히 술만 마셨다 하면 우리 집 흉을 그렇게 본다며 이제라도 결혼 취소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마마보이에 엄마를 미저리급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며 차마 여기에 쓸 수도 없는 그런 대욕설들을 오빠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다 죽어버려라. 이런 말을 뱉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서 동생이 저도 덜 먹였다고 합니다. 꽁꽁이도 나중에 결혼할 때 똑같이 당해봐라. 너희 엄마 같은 시엄마 만나라. 뭐 이러면서 자기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첫 취급을 받고 있다는 등 진짜 상상도 못해본 그런 미친 저주 발언들을 쏟아냈고 이것 때문에 저희 엄마는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아서 당장 헤어지라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요. 아니 이때 저희 엄마 울다가 지쳐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뭐 워낙에 몸이 안 좋으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할 소리냐고요. 사실 이때 오빠도 처음으로 엄마한테 되들었고 모자간에 열을 끊니 어쨌니 막 그런 말들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결국엔 그 여자랑 오빠가 파혼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미 끝났고 사라져버린 인연인데도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억울하고 그 언니가 점점 더 미워져요. 괜히 우리랑 알게 돼가지고 우리 가족만 피해를 보고 더 힘들어졌으니까요. 특히 엄마랑 오빠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사람인데 지금도 서먹한 상태예요. 엄마는 툭 하면 울고 오빠는 그런 엄마를 봐도 말도 안 하고 하... 아니 근데요. 아무리 엄마가 먼저 잘못을 했다고 쳐도 결국 그게 다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건데 또 집안마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다 다른 건데 그런 걸 이해 못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이거 제가 나쁜 거예요? 댓글 1번 어머 얘 뭘 이런 걸 물어 어디 나쁘기만 하겠니? 아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거는 파혼을 한 게 아니라 파혼을 당한 거야. 2번 아이고 형편도 어려워 남편보다 의지를 받는 효자 아들내미 게다가 또 장가 보내기 싫어가지고 온갖 집착에 진상짓 해대는 미저리 시모에다가 또 있네. 지금 이게 뭐가 그리고 누가 잘못된 건지 하나도 모르는 등신 시누이까지 멀쩡한 처자 하나가 지옥문 앞에서 구원을 받았구만 끌까디Ps 3번 그래 맞아 니네 엄마 욕하는 것 보다야 남 탓에 남을 욕하는 게 훨씬 더 쉽지 그래 남 탓 하는 게 제일 쉬워 여하튼 나중에 꼭 니네 엄마같은 시모 만나라 그 언니가 하는 말처럼 4번 네 맞아요 니미 나쁜 년입니다 이제 알았죠? 자 받아라 5번 이래서 홀어머니나 남편 사랑 못받은 시모짜리는 무조건 피하고 도망을 쳐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거기다 아들이 하나뿐인 집은 남편 종을 못 느끼니 저렇게 아들한테 집착을 하는 거고 미저리가 되는 거죠 어우 소름도 나이씨 미저리가 아니고 올감이죠 같은 여자 욕하는 거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하는 거 보면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절대 비혼이 됐거든 그게 증거야 6번 그 여자가 잘못했네 마마보이의 정신병 집착은 말하니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능력 없는 시아버지의 미친 시누이까지 야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요? 7번 야야 니네 집은 파혼 대상 영순이야 지금 이걸 몰라서 묻냐? 그 아가씨 누군지는 몰라도 가까스로 살아났네 축하해요 8번 그거 참 신기하네 자기 형제나 자식이 결혼을 하면 축하하고 기뻐하는 게 보통인데 결혼하는 거 자체가 달 같지 않다라니 도대체 이게 뭘까? 아 혹시 니네 오빠가 니네 집 전부 먹여 살리고 있는 거냐? 그런 거요? 아이고 그렇구만 아 그러네 이거네 그러니까 저러는 거네 달달달달 9번 아니 뭐 일단 그지같은 집구석이 다 있어 야 됐고 그냥 너도 나중에 니들이랑 똑같은 가난한 시대 집착 오지게 심한 시모 또 똥멍청이 신우이 만나서 결혼하세요 꼭이요 10번 저라도 파혼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솔직히 오래 버틴 거지 모두에게 축하를 받으며 시작을 해도 준비를 하다보면 엄청나게 힘들고 싸우는 일 오지게 생기는 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그런데 이렇게 매번 전화로 결혼하는 거 서운하다며 집착하는 시모에 이런 집안 사람들과 연을 맺어본 데 고통받기 더 받겠냐고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탈출하는 거고 응? 애들끌 와 1년? 맞아요 이 정도면 진짜 오래 버틴 거죠 만약 제가 당했다면 전화 두 번째 받는 바로 그 순간 파혼 너 꺼져! 이렇게 외쳤을 거라고요 11번 결혼 전부터 이 지랄인데 어떤 미친 여자가 결혼하겠냐 하다못해 자기 본성을 숨기려는 그런 노력도 안 하니까 이건 뭐 네 아들, 네 오빠 평생 장가가긴 글렀다 아니 그래 오히려 이게 다행이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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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야 니네 엄마가 뭔 소리를 했는지 너무 궁금하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저런 오만 욕을 다 튀어나왔을까 입에서 13번 그 아가씨 참 잘 도망쳤네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았나? 나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아니요 공덕을 진짜 많이 쌓았으면 애초에 이런 망할 집안 자체를 모르고 살았을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죄를 짓긴 지었으나 진심으로 반성을 했으니까 딱 이 정도의 고통만 받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그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있었으면 완성도가 좀 더 올라갈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글은 원래 자기 유리한 대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축하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빠른 빠른 빠른